좌측 복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의공, 2012 한라상조 연동대상, 한라상조 대상, 인천 남동본부 김지수. 차렷, 차렷, 정예. 2012 연동대상, 인천 남동본부 김지수. 귀환은 투철한 대사심으로 맞춤바 진부에 충실하고 파해보범이 되었으며 특히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부한기에 프로페어 보상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24일 한라상조 주식회사 회장 박헌준입니다. 승용차와 프로피가 전달되고 있으며 꽃목걸이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여기 촬영하는 거지.